많이 쓰게 되냐면 조금 웅장한 소리나 강한 소리들을 많이 쓰게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올라온 중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. 풀어서 올라온 중음이 된다면 이 중음을 또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음과 중음이 다른 게 나옵니다. 뭐가 다르냐면 저음은 성대 자체가 텐션이 워낙 좋다 보니 저음 자체가 성대를 많이 쓰니까 저음의 성대만 강해져도 얼마든지 소리가 세게 나오지만 중음부터는 성대가 세지면 오히려 목을 더 많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강해져야 된다? 호흡의 압력이 강해져야 된다. 그래서 호흡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유지가 잘 돼 있어야만 중음이 튼튼하고 강하게 나온다는 건데 발음은 제가 O라는 발음을 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. O라는 발음을 가지고 보세요. 그냥 O. 그냥 성대 텐션만 가지고 하는 O면 벌써 듣기에도 힘들어 보이죠. O 올라가면 올라가서 힘들어져요. 근데 이 O를 아까 말했던 호흡에서부터 압력을 줘서 만드는 O가 아닌 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호 벌써 소리가 어때요? 튼튼해졌죠. 그리고 단단하게 이렇게 딱 붙는 소리가 아니라 원통형의 이렇게 기둥 같은 소리 느낌이 들릴 거예요. 호 호 자 그리고 이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이 압력으로 만들어진 중음은 아주 고음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끼를 가지고 있어요. 들어보세요. 호 여기서 제가 조금만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하이한 느낌으로 주면 호 자 지금 잘 들으셨어요? 소리가 어떤 느낌이에요? 열리는 느낌이 들죠. 닫히는 느낌이 아니라 호 호 그리고 소리도 어때요? 훨씬 진동도 많아지고 유연해지고 넓어지는 느낌이 들죠. 자 이게 바로 고음으로 가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.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소리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의 얘기예요. 성대를 너무 닫고 내버리면 이걸로 고음 내면 어떻게 돼요? 호 목이 갑니다. 어딘가로 가버려요. 목이 근데 자 지금 보세요. 호 자 이 소리도 두 가지가 있어요.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냥 중음에서 중고음까지만 가려고 하는 나는 고음을 안 낼 거야. 중고음까지 강하게 낼 거야. 뮤지컬이나 성악하시는 분들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. 호 호 호 압력만 계속 세게 줘서 성량을 크게 만들고 소리 폭을 넓게 내갖고 강하게. 근데 어때요? 타이트한 느낌보다는 훨씬 튼튼한 느낌이 들죠. 호 호 호 호 호 진동도 훨씬 강하고 고음으로 가고 싶다. 자 들어보세요. 호 호 호 훨씬 유연하게 자 더 가고 싶다. 이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이제 고음에서 할 거예요. 근데 맞빼기로만 보여드릴 거예요. 보세요. 호 호 호 가성으로 이어지기가 위쪽의 호흡의 느낌을 써주기가 훨씬 편해진다는 거죠. 슥 넘겨주기가 훨씬 편해져요.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중고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. 중고음은 어떻게 가느냐. 바로 높은 호흡인데 호흡